여기가 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영랑호, 그 화랑들이 뛰어놀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고 아주 특별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는 민물도 들어있고 그리고 바닷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닷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살고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사는 아주 특별한 정말 청초하고 영롱한 그런 호수인데 정말 보기만 해도 치료가 될 것 같은 그런 호수이죠 이 백퇴된 힐링센터 주변에는 예전부터 관동팔경 정말 유명한 바다, 산, 호수, 온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한 번은 여기도 걷고 저기도 걷고 그러면서 치료가 안 되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료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만이 지금도 불치병인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최악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다른 질병이 아니고 피부계통이 다 헐어버린 질병인데 어디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료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료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깨끗한 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그냥 붉은 국덕물이에요 국덕물 붉은 흙물입니다 밑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탁한 물에 들어가게 했다 온몸이 다 헐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아마 현대의학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더니 치료가 됐다 마치 쑥 먹고 마늘 먹었더니 곰이 사람 됐다 하는 것처럼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것만 확대시키고 조금 안 좋은 건 감추고 모든 책은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책은 있는 그대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그 이야기 보면 거의 신입니다 신 뭐 했다고 하는 거 써놓은 거 보면 똑같은 인간이고 실수한 것도 많을 텐데 실수는 다 빼버리고 그냥 새끼손가락만한 거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그런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조상이 어떤 분인지를 써놨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도 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한 조상도 있어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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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잡곡도 이런 조상은 없어 그런데도 얼굴 붉어지는 얘기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적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적어도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 악성피부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가 들어있길래 치료됐다는 얘기인가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달된 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살펴봐도 아 지금도 이렇게 하면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놀라운 치료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백투에덴의 수많은 정말 치료가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악성피부병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름도 뭐 조금씩 형태가 다른 거에 따라서 아주 뭐 굉장히 다르게 붙여져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수많은 이름을 가진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는 피부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을 봐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나만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악성피부병이랄지라도 나만이 이렇게 해서 치료됐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 원리를 따라서 할 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시 보면 놀라운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만의 자가 면역성 악성피부병 치료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문을 잘 보면 가장 어려운 피부병 자가 면역질환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대로 하면 치료가 됩니다 백퇴된에서 매번 확인하는 놀라운 치료 원리예요 한번 치료된 이야기가 기록된 열한기 하 5장 1절로 16절 기니까 짧게 앞에 부분만 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봐야 진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키는 얼마고 혈압은 얼마고 다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혈색은 어떤지 여기 보면 자세히 이 나만이 어떤 증상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아주 흔하게 들어오는 저는 이 군대 장관 나만의 소개서를 보니까 저는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 자였더라 이 말이 들어와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질병을 가진 사람일까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큰 용사라는 원어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기뽀르 하일 이것은 원어는 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아주 큰 용사라 뭐 같은 얘기지만 원어는 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체력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사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체력은 강해요 강한 체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문둥병 환자라 그랬는데 원어는 짜라아트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문둥병 환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원어는 모든 악성 피부질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꼭 문둥병을 얘기하는 원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그 발달된 의학의 눈으로 살펴보면 체력은 강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세포가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찾아오는 그런 자가 면역성 악성 피부병 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체력이 강하면 면역력도 강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약해요 특별히 올림픽 선수들이 보면 여기다가 찍찍 뿌리는 모습 TV에서도 잡혀요 막 장대 높이 뛰기를 하고 체력은 최고조로 올라갔는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소고기 하루에 10인분을 먹는데 그리고 하루에 거의 15시간씩 뜹니다 그러면 근육은 나오고 체력은 강해지는데 면역력은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 전문 운동 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노는 사람들보다도 면역력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체력은 강하지만 체력은 강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서 그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그 당시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악성 피부병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어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체력은 강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악성 질환을 가지고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양과 성질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지만 아토피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도 있고 또 함포진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보통 심든 질병이 아니에요 보통 아토피는 여기 접치는 부분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함포진도 아토피하고 비슷한데 얘는 손바닥 발바닥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발바닥에 나타났는데 안 걸어 다닐 수는 없겠죠 걸어 다닐 때마다 터져 물집이 그래가지고 방이 정말 핏장기예요 이건 뭐 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손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손바닥 발바닥에 다친 물러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또 천포창이라고 하는 질병 대선이라고 하는 피부병 루프스라고 하는 피부병 참 다양하지만 전부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피부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고 현대의학은 이런 계통의 질병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치료에 도움이 안 돼요 단지 면역력을 죽이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주면 면역력이 죽으니까 자기 피부 공격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증상은 좋아져요 그러나 이거 쓰기 시작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일병인데 면역력을 더 죽이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며칠이라도 좀 괜찮아 보자 하고 그 약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힘든 질병 지금 현대의학도 치료가 어려운데 도대체 그런 질병이라고 하면 나만이 어떻게 치료받은 거야 하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여섯 가지 내용을 제가 뽑아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이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나만이 치료된 이유는 치료의 하나님 대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높은 수준의 의학자들은 다만 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됐다라고 여기 열한기하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마디가 열한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랍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그냥 약소국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의 노예로 잡아왔는데 나만의 부인을 수종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주인이 이상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그 주모에게 이 노예로 잡혀간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능병을 고치리이다 이 세상의 치료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왕이라도 이제는 사람들을 없는 대로 모든 건 내려놓고 격리되어야 되는 진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 즉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 선지자가 자기의 나라에는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된다는데 거기 한번 좀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전을 전달받은 선지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 그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누가 그럽디다 우리나라에선 이 질병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하나 좀 써주셔서 이 나라 군대 장관이 갈 테니까 장을 모시고 그 선지자에게 좀 얘기해 주어서 특별히 좀 VIP로 치료 좀 해달라고 편지를 좀 하나 써주세요 자기도 괜찮지만 왕의 이제 힘까지 빌려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이스라엘의 왕이 읽고 기분이 어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 바들바들 떠는 거야 이건 뭐 싸워보면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세상에 불치병 환자를 그것도 군대 장관인데 우리한테 보내서 치료하라고 하니 이거는 틀림없이 치료가 안 되면 그 핑계 잡고 이 나라를 치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전쟁 구시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이 선지자는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번 기회에 그 이방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달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똑같은 환경에 서 있어도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야 이걸로 끝이구나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은 이 장애물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담장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보는 게 틀려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질병에 걸리게 했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 불만 하늘에 삿대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코암만 봤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셔서 잠깐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인생의 뒤한 길들을 뒤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마터면 이 질병 안 걸렸으면 죽는 날까지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뒤 한 번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뻔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 처방전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다 나누어져요 아니 그 하바버드 의과대학에서 세운 병원을 가도 치료 방법이 없대는데 거기 가서 그게 낫겠어 그냥 비웃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치료가 됐느냐 이렇게 한 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길래 치료가 됐느냐 군인들 보면 무더운 날 추운 날도 그냥 땅에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쫄병도 있고 대장은 어디서 주로 다닙니까 말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했길래 치료가 됐는지 11기하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꼭 써야 될 단어를 하나 써놓고 있어요 나만이 나만이 이해 내려가서 어디서 내려갔을까요 그 권위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 말 등에서 데려왔어요 그 쉬운 일 아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나는 그 선지자가 그래도 왕에게 전갈까지 해가지고 치료 잘 해달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는데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큰절도 하고 아니면 뭐 마사지라도 한 번 해주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쫄병 하나 보내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처방전이 뭐 거기 가면 뭐 기가 막힌 약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저기 붉은 흙덩어리 물 속에 한 번도 씌는데 몇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오래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멀리까지 와서 저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갔다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냥 말 계속 타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군이시여 뭐 황금 뭐 몇 가만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말해서 내려가라고 하는데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내려가시죠 그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 들으면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나귀를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바람소리에 그 음성이 들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남들보다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그만큼 더 힘든 위치에 있었는데도 여기 한마디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흐른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현관에 딱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보다 여기가 조금 못한가 봐 여기 뭐 호텔 오려고 놀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러 왔지 딱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나만 보단 높은 자리 안 있었을 것 같아 검찰총장님도 와가지고 뭐 이만하면 잘만 하지요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아이고 그래도 다 잘만 합니다 얼마나 못 견뎠으면 그 말을 막 했을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말 위에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병사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 내려온 것만큼 하늘에서 줄 선물의 높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질병은 질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질병과 싸우는 면역력이 약한 것이 문제이고 지금 나만이나 오늘날 자가 면역성 피부병 질환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까짓 것도 못 잡아먹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현대의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대의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H, P, A 축을 타고 얘가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가 딱 오면 여기 뇌세포 중에서 H, 시상하부 시상하부의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가 찌찌찍 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여기서 뭔가 물질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CR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어려워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여기 시상하부를 스트레스가 자극을 주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또 누구를 딱 쳐서 나오게 하는가 하면 그 바로 밑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딱 흘러들어가서 누구를 나오도록 밀어내는가 하면 바로 뇌하수체에서 H 다음에 이제 P로 내려갔죠 뇌하수체로 그러면 ACTH라고 하는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여기서 분비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등뼈 속에 신경줄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줄을 타고 개가 쫙 흘러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신장 위에 깔때기 모자처럼 하나 조그만한 거 붙어있는 것이 있죠 신장에 부속적으로 붙어있는 부신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거기를 얘가 딱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이 부신에서 드디어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즉 다 어려운 거 생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 호르몬이 나와 누가 이렇게 밀어 그냥 아무런 반작용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밀면 안 넘어지려고 버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로 안 쓰러지게 하려고 나오는 게 콜티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게 해주려고 나오는 게 콜티솔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콜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 넘어져 하고 스트레스가 지금 나에게 밀려왔는데 안 넘어지려게 안 넘어지게 하려고 만들어주는 콜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견딜 수 있게 해줘요 그건 어느 정도지 계속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와요 그러면 이 부신도 지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막 힘을 나게 해주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콜티솔 호르몬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여러분 이 호수 물 호수를 이렇게 수축시키면 물이 세게 나가요 천천히 나가요 세게 나가죠 그러면 저기서 어흥 하고 호랑이 소리가 들렸어요 스트레스가 왔죠 잘못하면 물려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시상하부 여기 뇌하수체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부신까지 오면 콜티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돼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저 장단지까지 흘러가는 피의 흐름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러면 다른 때보다 몇 배로 장단지 피가 쫙 공급이 되면서 달려갈 힘을 몇 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홀문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야 호랑이로부터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이게 뚫으니까 호수에서 느껴지는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혈압이 올라가 세게 피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려온 스트레스에서 안 쓰러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긴장된 것을 딱 일순간 하고 풀어지면 괜찮은데 10년 동안 계속 그래 그러면 면역세포가 파김치가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별의별 질병이 타들어와도 이기질 못해 감기도 잘 걸리고 감염성 질병도 잘 생기고 그리고 암세포도 못 잡아먹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콜티솔이 나오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타고 쫙 뇌하수체를 다시 자극을 해요 그러면 또 이게 더 많은 이 콜티솔을 분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시작점 시상하부를 또 더 자극을 해 그럼 또 더 많이 나와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만성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피부를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피부까지 공격하면서 악성 바로 자가 면역성 피부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되면 뇌세포는 이제 피곤할 거고 이게 반복되면 부신도 피곤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뇌신경세포에서는 크게 한가운데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상하부 뇌하수체계 뇌세포 중에서도 한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뇌는 근원적인 뇌다 그래서 원뇌라고 불러요 파충류는 여기까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나보다 센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생명체 하나도 없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막 나오면서 도망가고 이런 반응을 본능적으로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 시상하부만 오늘 지금 얘기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레를 하나 감싸고 있는 대뇌변연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분석을 하는 뇌입니다 동물들은 이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야 감정이 사람보다 더 좋은가 봐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안 한 것 대신 뭐가 늘어났나 그랬더니 집집마다 강아지 아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받고 강아지를 우리 아기라고 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아기보다 더 감정을 주고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다가 하나 더 대뇌피질로 또 하나 더 감싸줬어요 사람은 이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 대뇌피질 중에서도 암리마에 있는 전두연합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얘는 모든 뇌를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여기다 들어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배가 많이 나와서 되겠어 4일만 그 밥 먹지 말고 백투에 대한 수준은 디톡스 효소 먹어봐 뭐 며칠 조금 배가 고프겠지 그래도 4일만 지나면 24인치 허리가 만들어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아주 굉장히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돼지한테 이렇게 강의하면 밥 안 먹고 아 그렇게 하지요 할 돼지 한 마리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일주일 뒤에 좋아지는 것은 못 봐요 그런 뇌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은 지금 며칠째 하셨어요 20일째 하루만 더하면 21일이 되네요 힘든 게 있었죠 힘든 게 있었지만 지금 오늘은 고통이 있지만 21일만 딱 하고 지나가면 이 속에 있는 백혈병도 딱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두연합야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주시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그냥 감정적인 것 본능적인 대로만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전두연합야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면 너는 나를 함께 만들어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할 수 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 스트레스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전두연합야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분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분과 함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밀려와도 이 악의 악순환 속에 매몰리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연담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 시련은 그걸로 넘어지면 깨지지만 이걸 견디면 견딘 것만큼 스트레스가 강한 것만큼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한 사람치고 큰 스트레스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것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걸 견디면서 강해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남한 장군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지금 자존심을 상하게 한 스트레스가 온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자존심 안 상하는데 말에서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하려고 자기가 오지도 않고 부하나 내보내고 그러면 이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그런데 이 부신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면 분노 지금 나만도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났지 않습니까 뭐 시상화부 가지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화가 나요 기분 나쁠 수 있고 공포, 불안, 죄책감, 우울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콜티솔 홀몬을 막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과다한 업무를 짊어지게 됐을 때도 콜티솔 홀몬이 나와요 잠을 자지 못해도 콜티솔 홀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주야간이 막 밤일했다 남일했다 이러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영양이 결핍 때도 떨어져요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 안 한 사람보다 더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가 면역세포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는데 나만도 지금 군대 장관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또 그 자리 괜히 올라갔겠습니까 남들보다 엄청나게 운동하면서 또 힘센 사람이 됐지 않았겠어요 거의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밤잠 안 자면서 일했을 거고 그런데 드디어 나만이 치료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놔두고 이걸 하는 사람이 치료가 돼요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하면 놀랍게 치료될 것인데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은 했고 그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좀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죽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못 내려 놓는 사람을 저는 흔히 봤어요 제가 그제도 좀 전화를 이제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한 7개월 전에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심장이 막 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10년 이상 그 유명한 병원에서 씨름하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빠져요 여기 한 달만 있자 그러면 이건 좋아진다 일주일 내 얘기했는데 안 먹혀요 간대 왜 가느냐 할 일이 있대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길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몇 개월째 일하러 못 나가고 있대 그래도 나만처럼 그 자리 놔두고 내려올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나만이 내려오라고 했을 때 처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엘리사가 직접도 안 왔대니까요 그 쫄병 보냈어 가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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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냥 말만 전한 것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면역력 떨어지겠죠 노하여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러가며 가로돼 듣자마자 그냥 휙 돌아쓰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생각에 요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요것 때문에 치료가 대부분 안 돼 내 생각에는 제가 직접 나한테 엘리사가 올 줄 알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엘리야 엘리사 생각은 달라요 저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겁도 없는 아이를 만났을 때 그냥 직접 찾아간 정도 아니라 코, 손 다 그냥 맞춰가면서 몇 번씩 껴안고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볼 때는 요 사람이 이 질병에 걸린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 교만하고 자만심 요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이 면역력이 지금 떨어진 건데 그 교만심을 깨뜨리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일부러 안 온 것 같아 그 높은 사람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왔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만이 치료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지르면서 문둥병 좀 고칠 줄 알았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흥미를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 리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화가 더 나요 보통 사람들은 너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나 거친 성격을 가졌지만 속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같이 금방 화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도 끝까지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순간이었는데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은 끝까지 자기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라헬의 드라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라헬의 드라빔을 버렸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건 다 버려도 요거는 못 버린다 엘리사는 그걸 버리게 한 거예요 그 나에게 있어서 라헬의 드라빔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걸 내려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놔보세요 정말 그거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그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치료의 성령이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그냥 마사지라도 좀 해 주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투에덴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뭔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해 주면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거르래 그냥 그게 짜증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무슨 팀장이 있고 뭐 좀 그럴딱하게 뭐가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거르래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돼 아니 여덟까지 그냥 하면 남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덟까지가 뭐 설악산 공기 돈 주어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해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요양원이 광릉 내 수련원이었습니다 거기는 목욕탕이 콘테이너예요 잠자는 숙소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한 방에 열 명씩 자는데 침대 당연히 없고 어깨와 어깨 딱 붙어가지고 열 명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아픈 말기 환자들 열 명이 한 방에서 자고 그러니 코 고른 사람이 얼마나 막 그냥 음률 맞춰가면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열 명의 코 고른 소리도 문제인데 조립식 건물이나 옆방에 또 열 명 소리까지 다 들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가장 기적적인 치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거기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나만이 됐다는 겁니다 나만처럼 싫으면 그날 갔을 거고 그런데도 있었던 사람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최선옥 씨가 건선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천신이 다친 물로 버렸어요 그런데 병원 치료를 여기저기저기저기 다녀가지고 집 한 채를 팔아먹을 정도로 치료율을 썼대 근데도 안 나서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인데 그대로 했더니 딱 한 달 만에 이 피부가 28년 동안 떠나지 않던 건선피부가 싹 나사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시절이나 지금이나 치료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치료가 됩니다 내려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고 했더니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이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와서 요단강에 딱 내려갔다는 거예요 듣고 가지 말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톡스 뭐 백 번 들어야 뭐해 들었으면 해봐야 치료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나만은 듣고 그냥 봤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기 이 돌파리 의학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로 200년, 300년 전에 의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이 지금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쫙 모아서 책 한 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매독 환자는 그 당시에는 순이 담긴 욕조에 들어가라 그 당시 의학 교과서 처방전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학으로 보면 울음이 그치지 않는 나이에게는 아편을 먹여라 그렇게 나와 그 당시 의학 교과서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순을 복용한 링컨 세상에 순 중금속을 먹게 했어요 다윈은 비소를 강장제로 먹고 배가 거무수름하게 타버렸어요 그 과학자도 루이 14세 왕도 생애 2000번이나 관장을 했대요 그러니 현대 의학으로는 이게 계속 변하니까 지금은 진리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진리가 아닌 걸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수와 23장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백투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건강법칙도 폐지된 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현대의학하고 어떤 것은 안 맞는 것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갈수록 현대의학이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논문으로 지금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놀랍게 실효가 되는 것을 봐요 이 학교 선생님이었던 공수영 씨가 아토피 피부병인데 병원 가도 잘 안 나서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와서 가만히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그래서 자식 세 명에게 너희들 아무리 바빠도 여기 일주일씩은 왔다 가야 된다 요즘 자녀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부모가 여기 와라 했는데 오는 사람은 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부모는 잘 살았다고 인정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세 자녀가 다 오더라고 그 중에 이 딸은 한 달 뒤에 결혼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빠 요즘 애들 자기들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왔어요 아버지 말을 이렇게 순종할 정도 되니 하나님 말도 잘 순종하고 실천을 하더라고요 한 달 딱 했더니 아토피 피부병이 깨끗이 나서 결혼식 며칠 전에 스테로이드로 조절해가지고 결혼식장에 나가려고 했다가 그거 없이 약 발랐을 때부터 깨끗한 얼굴로 결혼식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가서 주례 서면서 보니까 아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발랐는데도 그렇게 예뻐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갑옷을 벗고 요단강의 죗된 자아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을 씻어야 돼요 요단강에 물을 잠그고 씻었더니 깨끗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갑옷을 벗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깨끗이 씻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단강 물이 그냥 들어온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은 그 위에 있는 그 노란색 황토 흙이 피 올 때마다 쓸려와가지고 흙탕 물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수치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나쁜 흙이 된 겁니다 나쁜 음식 먹어가지고 막 냄새 나는 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원래 이 몸의 재료인 흙을 반죽을 해서 붙이든지 흙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든지 흙 반죽을 해서 숯 반죽처럼 붙이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흙이나 내 몸의 흙이나 똑같은 흙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옆에 붙여놓으면 얘들이 서로 섞여서 똑같은 온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 몸속에는 독소가 많아 여기 붙인 진흙에는 독소가 없어 그러면 이쪽보다도 더 농도가 짙은 독소가 옆에 있는 진흙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는 뭘 얼마나 잘못 먹었는지 미네랄이 없어 이 진흙에는 미네랄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제가 브라질 한 요양원을 가니까 거긴 숯가루를 안 써요 향포 흙을 똑같이 숯 반죽 하듯이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다 저장해놨다가 숯 반죽 붙이듯이 붙여주는데 숯가루보다 치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숯가로 이 물 목욕이 이 문등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그랬으니까 치료됐을 수도 있겠다 진흙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피부 병에 굉장히 좋아해요 황토 흙으로 물로 막 개가지고 벌거벗고 거기 들어가서 다 이렇게 그 진흙으로 들어가서 한 시간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가 쫙 빠지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복수가 다 여러 가지 소변으로 나가야 될 독수가 나온 거니까 찌린내가 나요 얼마나 찌린내가 나는지 싹 빼줘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나만이 치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갑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명예, 위선, 자존심이라고 하는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씻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씻는 것을 육적인 디톡스라고 여기 명예, 자존심 다 내린 건 영적인 디톡스 아니겠습니까 영육의 디톡스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치료의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봉사 240일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치료에 대한 모든 얘기만 뽑아가지고 기록된 책이 치료봉사인데 저는 이걸 교과서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이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쇄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지금 나만은 이 모든 걸 다 벗어놓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었다 독소 씻어버리는 걸 지금 현대말로는 디톡스라 부르고 물리적으로 이 치능물로 뽑아낸 건 육적인 디톡스요 정신적으로 교만한 곳에서 다 위선의 옷, 교만의 옷, 자만의 옷 벗어버리고 내려온 것은 영적인 디톡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치료봉사 85페이지는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쳐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 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나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육의 디톡스를 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독소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입던 행함의 옷 다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 주시면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나만처럼 입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한세진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영육의 디톡스를 안 하는 요양원에서 3개월을 있었어요 한포진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있으니까 조금은 좋아졌지만 이건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다가 디톡스를 한다고 하니까 디톡스가 뭐 하는 건데요 독소를 싹 빼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순간 나만이 보잘것 없는 노예 여종의 소리가 여기 들려왔던 것처럼 이게 팍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 막 가렵고 막 피가 나고 막 하는데 이 독소를 그냥 쫙 빼면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 일이 왔어요 몇 개월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그것이 여기 발바닥이 처음에는 방에 막 피자국이 있어요 그냥 걸을 때마다 터져 낫지도 않아요 발바닥이 그렇고 또 손바닥이 다 계속 터져 그런데 육적인 디톡스 영적인 디톡스를 했더니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 엉망진창인 손바닥 발바닥이 전혀 손바닥보다 더 깨끗해 얼마나 부드럽고 그냥 깨끗한지 여러분 나만이 치료된 방법 그대로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몇 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일곱 번 그런데 여섯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해도 안 되잖아 하고서는 여섯 번까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몇 번만 더 들어갔으면 됐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갔으면 됐는데 저는 그런 훈련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기다리는데 15분에 한 번씩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5분이 됐는데도 안 와 그러면 에이 하고 택시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안 부릅니다 왜? 15분이 아까워서 어떻게 그때 택시를 불러 부르려면 처음부터 불렀어야지 그런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럼 택시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더 안 불러 이건 더 억울해 제가 누구랑 약속을 서울역 다방에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두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럼 가야 돼? 기다려야 돼? 이제 가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커진 거야 두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마침 시간이 좀 있었어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 기네스북 하나라도 올려야 내가 얻는 게 있지 않겠느냐 8시간 기다리자 아 그랬더니 그 당시엔 다방 레지라고 그러는데 눈치를 얼마나 주는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다섯 잔을 식혀가면서 8시간을 채우고 나왔더니 평생에 기다리는 건 이제 끝내주게 됐어요 잘 기다립니다 그대로 8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웬만하면 기다려요 여러분 7번 하라 그러면 7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번 하라고 하면 7번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13번 돌아라 그러면 13번 돌아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달을 했는데 안 좋아하죠 그런다고 나가면 저 같으면 그렇게 보대요 한 달 한 게 아까워서라도 치료될 때까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계선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나만이 치료된 이유는 7번 들어가라 했더니 7번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육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도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명중 씨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환자인데 서른, 다섯 살 먹을 때까지도 안 떠나요 이건 한참 좋아질 때 사진이고 온 몸이 그냥 아토피로 다 짓물러버렸어요 그런데 숯가루 목욕도 하고 백퇴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나만이 들어간 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숯가루물이나 진흙탕물이나 일주일 지났더니 깨끗해지면서 이 피부병이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좋아지면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만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치료됐다고 하는 옛날 어린이성학교 시간에 그저 듣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 하나도 자세히 보니까 치료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실천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그곳에서 치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시고 아무리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들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종착역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건강 그 이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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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